가수 임영웅이 한국소아암재단을 통해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임영웅이 참여한 선한스타 11월 가왕전에서 받은 상금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가수들이 엠레 가왕전에 참여하면 팬들이 영상과 노래를 통해 응원하고 순위에 따라 상금이 기부된다. 임영웅은 선한스타를 통해 누적 6,830만원을 기부했으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사업을 위해 2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된 금액은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의 이사 홍승희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추위에 버티고 있는 환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준 임영웅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는 12일 오후 2시에는 임영웅의 2024시즌 그리팅이 단독 예약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임영웅의 활동은 11번가에서도 이어진다. 이번 시즌 그리팅의 주요 키워드는 Always on my mind로 임영웅이 다채로운 매력으로 변신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팬들은 임영웅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